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롤드컵 준비 한창인 담원게이밍 양대인 코치님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즘 어떻게 좀 자가격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저는 담원게이밍 코치 양대인이라고 합니다. 네 그러고 자가격리 지금 10일차를 좀 넘었는데 11일차가 됐는데 지금 보급해 주신 음식도 잘 먹고 그리고 좀 이제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건 좀 답답하긴 해요. 그래서 선수들이랑 빨리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평소대로 일정은 그냥 스크림 하루에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 볼 거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자가격리를 지금 이제 11일? 지금 25일날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좀 불편한 점은 뭔가요? 좀 뭐 어떤 분은 뭐 창살 있는 호텔에서 그냥 지내는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. 코치님이 느끼기에는 좀 어떤가요? 어 그냥 차라리 그 스크림 없는 날에 하루가 있었거든요. 네 네 네 그 하루가 그 하루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. 그냥 뭐 스크림 없는 동안 영상을 아무리 본다 해도 계속 이제 시간을 보내기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근데 그 외의 날에는 그게 이제 너구리 선수가 뒤늦게 입국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외에는 다 스크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음식이 불편한 뼈고는 뭐 애들 얼굴을 못 봐서 즉각적으로 애들이 어떤 지금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를 못 느끼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해요. 그러니까 애들 합이 좀 합 맞추는 거에 있어서 그거 말고는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냥 쉴 대 쉴 구. 네 이제 펍지 선수 출신으로서 이제 담원에 합류한 다음에 NGK 우승, 롤드컵 진출까지 경험을 했잖아요. 사실 보면 펍지 선수 출신으로서 이제 롤 코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? 음 음 뭐 사실 저는 부담이 없었는데 되려 이제 어 다른 분들 뭐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면접 보고 할 때도 되게 이제 제가 펍지 선수 출신이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해 그러니까 약간 격려라고 해야 되나? 응원을 해주셨었어요. 대표님이 근데 제가 뭐 펍지 선수였지만 사실 저는 애초에 롤을 하던 애였거든요. 그러니까 롤을 저도 시즌2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롤을 하다가 잠깐 그냥 배그가 너무 재밌어서 배그를 하러 간 거였거든요. 하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도 저는 자신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되려 펍지 덕분에 이렇게 어 사람들을 알게 돼서 제가 롤 코치로 오게 된 거 같아요. 저는 되려 담원은 이제 써머 시즌 앞두고 이제 고스트 선수가 합류를 했잖아요. 이제 음 네 그 고스트 선수 합류한 이후에 이제 플레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고스트 선수가 제키 러브 선수처럼 오더형 원딜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. 코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일단 고스트 선수가 합류한 시점은 어 제 기억으로 이제 1라운드 종료할 즈음이었어요. 이제 그리고 스프링 스프링 1라운드 종료할 즈음에 고스트 선수가 합류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이제 웬만하면 뽑자 라고 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오더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과하고 그냥 그냥 좀 맥락을 그래도 좀 짚는다 정도였던 거 같아요. 그래서 플레이 자체가 예를 들어 룰러 선수를 보면 라인전에서 정말 그 사소한 차이를 만들려고 정말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라인전부터 근데 그런 것보다 게임 맥락이나 이해도로 게임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우리 팀에 정말 잘 맞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 후에 이제 합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용준 선수 고스트 선수한테는 되려 라인전 디테일을 라인전 디테일적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반대로 감독님이랑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봤어요 용준 선수한테는 그거 외에는 저는 오더라는 개념은 현재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왜냐면 전라인이 다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손익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전라인이 다 비슷한 이해도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냐 이게 중요하지 그 오더를 한 사람이 하는 그런 거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는 열정과 처리를 한번 Into The Bin